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976년 12월 30일 KIST 부설 한국전자기술연구소와 한국전기기시험연구소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이들 두 연구소와 1977년 설립된 한국통신기술연구소를 통합, 1985년 3월에 정보통신전문연구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발족하였으며, 연구원 영문학자인 etri 또는 etri로 부르기도 한다. 2015년 12월 현재 6개 연구소, 4개 연구본부, 전략기획, 사업화, 경연관리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에 위치하고 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etri 스쿨이기도 하다.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선과 관련 융복합기술 분야의 산업원천 기술 개발 및 선과 확산을 통해 국가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공공데이터 개방참여기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